자 오늘은 2014년 유러피언 아이스댄싱 프리입니다. 엘레나 일리닉 니키타 카찼라포프 너무나도 유명한 블랙스완이죠 자 어려운 리프트 네 아 멋있습니다 확실히 니키타 선수가 리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유러피언에서는 은메달을 땄는데 바로 뒤에 수치 올림픽이 있었죠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땄지만 아이스댄싱에서는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찼라포프 선수하고 일리니크 선수의 조합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치 끝나고 파트너가 바뀌죠 지금 현재 빅토리아 시니치나 선수하고 바꿨잖아요 이번 베이징때도 같이 나와서 아이스댄싱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자 이때 코치가 니콜라이 모르소프 우리한테는 그 안도미키 선수 코치로도 잘 알려져 있죠 굉장히 복잡한 스핀인데 예전에 러시아 페어조에서 저런 스핀을 많이 보여줬었죠 트위즐 시퀀스 좀 싱크가 안맞아요 트위즐 시퀀스에서 엘레나 선수가 넘어졌네요 카찼라포프 선수는 파트너가 바뀌면서 소치 끝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전설의 마리나 쥬레바 코치 밑에서 몇 달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연스레 국제대회 성적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현재 러시아를 대표하는 아이스댄싱의 대표적인 선수에요 참 힘이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참 러시아가 이런건 참 잘해요 실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대회에서 응메달을 차지합니다 1, 2, 3 선수하고 왜 계속 안하고 뭔 문제가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송프 코치도 아이스댄싱 선수였잖아요 그 연출하는 거, 작품 구성하는 거 보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나 또 이제 본인의 나라의 오리지널이잖아요 블랙스완 참 그 많은 선수들이 아이스댄싱에서 많이 하는 블랙스완인데 모르송프 코치죠 참 굉장히 매력있는 선수였어요 엘레나 선수 네, 멋있습니다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